오늘은 어제 사용한 말의 결실이고 내일은 오늘 사용한 말의 열매다. 내가 할 말의 95%가 나에게 영향을 미친다. 말은 내 세포를 변화시킨다. 말 버릇을 고치면 운명도 변한다. 호수에 돌을 던지면 파문이 일듯 말의 파장이 운명을 결정짓는다. 1. 아침에 첫 마디는 중요하다. 밝고 신나는 말로 하루를 열어라. 2. 말에는 각인 효과가 있다. 같은 말 반복하면 그대로 된다. 3. 자나깨나 감사합니다를 반복한 말기암 환자가 한순간 암세포가 사라졌다. 4. 밝은 음색을 만들어라. 소리 색깔이 변하면 운세도 변한다. 5. 미소짓는 표정으로 바꿔라. 정성을 심어 말아라. 정성스러운 말은 소망성취의 밑바탕이다. 6. 퉁명스러운 말투는 들어온 복도 깨뜨린다. 발성 연습을 게을리 말라. 7. 불평불만 쏟으면 안 되는 일만 연속된다. 8. 투자되는 습관은 악성 바이러스다. 9. 열심히 경청하면 마음의 소리까지 들린다. 상대방 말에 집중하라. 10. 시비에 끼어들지 말고 자기 길로 가라. 두고두고 후회한다. 11. 말에는 격인력이 있다. 없는 말 퍼뜨리면 재앙이 따른다. 12. 부정적인 언어는 불운을 초래한다. 13. 긍정적인 언어로 복을 지어라. 14. 때로는 침묵하라. 침묵은 최상의 언어다. 15. 눈으로 말하라. 눈은 입보다 더 많은 말을 한다. 16. 상합니다. 감사합니다. 덕분입니다. 미안합니다. 를 상용어로 사용하라. 17. 대화에도 질서가 있다. 끼어들기, 가로채기, 자르기, 앞지르기는 4대 재앙이다. 18. 잘못은 용서를 빌고, 용서를 빌면 용서하라. 그래야 사랑과 평화가 깃든다. 19. 좋은 책은 소리 내서 읽고 또 읽어라. 놀라운 변화가 나타난다. 20. 목소리를 낮춰라. 소중한 소리가 오히려 위력이 있다.